자 손 인사할까요? 손 인사 자 오른쪽 가볼게요. 오른쪽 정면 자 왼쪽이요 자 왼쪽 정면 자 오른쪽 하트요 정면 자 왼쪽이요 자 왼쪽 같이 쓸까요? 네 자 같이 오른쪽 볼게요. 네 정면 자 왼쪽이요 자 왼쪽이요 아 아 제가 벌써 학교에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되어서 제가 연습생 때부터 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었는데요.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또 졸업을 한다는 게 제 좀 더 마음에 기억이 남는 것 같고 네 지금 많이 떨려요 네 지금 많이 떨려요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서기님들 제일 하고싶은 거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? 어 어 새벽에 영화 보는 거 네 그 제일 하고싶었습니다 어 어 어 어 모두들 화이팅 일단 같은 멤버형인 민재형 졸업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동안 저도 더 열심히 선배님인 민재형의 뒤를 따라 더 열심히 학교생활하면서 이제 활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